짜그리를 먹어볼까 충청도의 향토음식 당면을 후루룩 상추에 고기와 크게 한입 짜그리를 먹어볼까 짜글짜글조려서 김살밥 비벼서 김가루 뿌리면 존맛 탱구리 옹파운드 하아 너무, 너무 맛있네? 당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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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고소하면서 매콤하면서 부드러운데 부담되지 않아요 기름진 거 같지만 뭔가 담백한 느낌이 있으면서 양념에 있는 채소들의 우련한 맛? 그런 맛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요?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보면 비계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맛있어 저 원래 비계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맛있어요 일단 냄새 같은 게 하나도 안 나고 고기 비계의 느끼한 맛보다 뭔가 되게 고소한 그런 맛이 느껴지는데요? 쌈 싸 먹어야지 원래 짜글이를 먹을 때는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끓이면 사우나가 되기 때문에 하하하 먼저 끓여놨어요 끓여놓은 고기를 먼저 먹는 거예요 쌈을 싸서 막 이렇게 먹고 쪼른 국물에다가 밥을 딱 넣고 김 뿌려가지고 막 먹으면 쌈을 싸 먹어 보겠습니다 먼저 밥 살짝 그... 짜글이의 국물을 살짝 먹으면 밥을 올려주고 고기를 듬뿍! 하나 둘 맛있는 것만 한입 한입 ngulo TS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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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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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쌈 진짜 맛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 밥 듬뿍! 아니, 이게 쌈장 이런 거 안 찍어 먹어도 고기에 이미 간이 어느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딱 적절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진짜 맛있음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을 거 같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을 거 같애 너무 맛있을 거 같애 너무 맛있어 남은 마시멜로우 남은 마시멜로우 숙소를 만들고 쌀에다가... 고기랑... 채소를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되겠어요 고기 넣고 채소 아, 여기는 채소랑 같이 먹는거네 엄청 맛있는데요? 와, 이거는 진짜 와... 대박이다 벌써 밥을 다 먹어가잖아 이거 밥 다 먹으면 졸여서 먹어야 되겠어요 찹죹 그럼 이제 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죹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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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끄러워 아..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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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밥이랑 고기를! Xiao 김을 먹으면 뚜껑을 항상 닫아줘야 해요 눈득해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걸 비벼볼까 그러면? 겉옷 이걸 또 쌈을 싸 먹으면 기가 막혔어 다른 식감에 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의 맛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감은 더 맛있게 잘 먹었지만 이 식감은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의 고소에서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칠한 파슬리 짜글이는 두루치기랑 찌개의 중간정도 단계에 있는 음식인데 충청도의 향토 음식이라고 하더라구요 여기가 유명한 집이에요 대추나무 집이라고 백종원의 4대천왕! 3대천왕이 나왔던 집인데 같이 운동하시는 기수 형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짜글이거든요 먹을 때마다 감탄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채소들의 다양한 맛이 국물에 살아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잘 먹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홍~~ 홍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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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